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제도 지금 비 온 후에 5호거든요, 5호인데, 비가 그쳤어요. 아, 비가 그칠 때도 있고 안 그친 때도 있는데, 잠깐 저희 바닷가 한번 와봤습니다. 비와서 그런지 파도가 좀 세네요. 지금 저기 계시는 분 있죠? 저쪽 계시는 분, 파란색. 지금 뭐하고 계시냐? 고말. 고말 잡고 있었네. 우리 지역 사투리는 고메기, 고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고말이 표준한데, 우린 예전에 어릴 때 고메기 고메기 했어요. 고말은... 고말 저녁 사면 되었어요. 왕자리 고르 독서기 고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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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소금 만들기 고추 소금 소금 손으로 손톱 손을 손으로 손으로 이것이 맛좋다 맛있어 그럼 주간부에서 운동했어요? 응 시에서 운동하는 평생 왔다 갔다 왔다 가나 하는 그런 날 운동하고 중압은 중압으로 운동시켜 하루 운동만 안 먹어 운동을 해야죠 간식도 간식은 뭐 먹었대요? 수박 아 수박 비싼 수박 같네 간식도 좋은 거 나왔네요 수박 응 오늘 점심에 또 바나나에 밥에 나 먹으면 오늘 간식이 안 좋고 가면 넷이 나더나 간식이 안 좋고 가면 넷이 나더나 간식이 안 좋고 가면 넷이 나더나 집에 올 때 청소해요? 응 오늘 통화하는 저 그리 중압에서 운동하는 체삭 그 졸발은 나서 다 오늘도 운동을 진짜 청소 안했죠 일단 제일 모르고 간식은 운동하는 운동하는 청소는 금요일날 하나? 금요일날 집에 올 때 하면 하면 이딴 또 하면 이딴 또 하고 난 몰라 아 아 아